이 활동해주신 여러분들의 오늘 아마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로 지치고 힘들었던 회원들에게 온라인 모임이 큰 위로와 안전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전시를 또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전에 살짝 보여드리려고 작품들을 한번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만나보시죠. 우리 커뮤니티는 중년 남자들의 부엌에서 처음으로 요리를 접해본 남성들 위주로 요리를 배우는 이런 모임입니다. 지금 처음 접혀서 조금 우리 자신들이 좀 어리둥절하지만 이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에 좀 봉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상 3팀 중에 첫 번째 팀을 발표해 주시죠. 첫 번째 제가 좀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새아시 축하드립니다. 새아시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박수를 보낼 두 분이 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상 두 번째 팀이요. 두 번째 팀은 글자가 세 자리입니다. 세 자리? 세 자리요. 뭘까요? 따상호 축하드립니다. 따상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상 마지막 한 팀이며? 아 글자 수가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이런 수가 제일 많으셨던 오카리라인 축하드립니다. 오카리라인 축하드립니다. 오카리라인 축하드립니다. 오카리라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두 팀인데요. 네. 한 팀씩 구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 첫 번째 최우수상. 더 한치 테아터입니다. 더 한치 테아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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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팀이신데요. 두 번째 팀이신데요. 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시니어 모델 친구들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시니어 모델 친구들. 21팀 중에 형의 대상. 대상은 시. 향. 네. 심양회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대금의 달인. 중부 캠퍼스 커뮤니티 심양회에 가입만 하면 당신은 언제 어디서나 대금을 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른다. 당신은 언제 어디서나 대금을 볼 수 있다. 바라인. 피자님은 언제 어디서나 대금을 hin지 않았다. 열심히 해야지. 잘하려고 하ác. 미니티 멘트. 당신은 언제 저론이 배우려받기 위해 최중부 캠퍼스. 깜짝한 거. 자, 이런 질문까지 해달라고. 50블러스 다시 만나요. 우리 행복해요. 우리 행복해요. 우리 행복해요.